웃음 왼시가 오고 있는 걸 마찬가 아하 아 는 것처럼 대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왼시가 죽는 안이 있더라도 둥직함이 몇있는 기본반겠어 됐고. 아 이거 제양만 있네요 테란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데 자, 늦게 봤어! 아, 5초! 진짜 제발 한 번만 진짜! 아, 이거 총 밀리죠! 그냥 위쪽으로 올라갑니다, 그냥 위쪽으로! 솔직히 이 경기 너무 허무하게 져가지고 아, 진짜 그냥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레비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, 에코에서 그냥 포탑으로 네, 이거 보세요 메카닉이 좀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면 테라닉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메카닉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상대분들이 아직 정확히 메카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더 승률이 잘 나옵니다 아, 견디지 못하고 4명중이 이동을 했습니다만, 또 늦었습니다 네 자, 다가가에 붙으면서 우리 군주가 3밖에 지금 안 남았고 타라키가 다 녹았습니다 실패! 아, 도추려 도추려야죠! 아, 이거 진짜! 테라폼에 완전히 적응된 폼입니다, 지금은 테라형 탈모사만 관건이에요 그냥 가요? 탈모사 여기까지 왔는데! 자, 흑구름 두 방 흑구름 뒤쪽에는 안 들어갔어요 네 아, 빼야죠 전투 훈량함이 아, 야마토 세네 배틀 굴대자가 좀 포인트였고 절대 깰 수 없는 조합을 이렇게 갖추려고 했고 그렇게 많은 이득을 저그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 당황한 것 같아요 울트라가 살아야 되는데 울트라가 너무 버티네요 아, 네 와, 전투상은 진짜 윗붕랑랑하네요 그렇습니다 아, 밑쪽 차면 다섯 점! 체치! 체치! 상금이 그렇게 많다는 게 좀 신기하고 커리어가 좋은 선수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고 또 거기서 제가 올라갔다는 게 되게 기뻐요 근데 양대 우승 충분히 할 수 있고 유료해요, 아직 무조건 이번 스타리그 제가 우승하고 블리즈컴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! 이актиlasse .. 2 2 2 2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